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상담사로 일하는 배수정씨. 매일같이 점심도시락을 손수 챙겨옵니다.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사람과 만나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점심때만큼은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. 내 입맛에 맞게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메뉴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낍니다. 제가 그냥 직접 싸서 다니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도 있어요. 밥버거 주먹밥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거 싸워서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. 부천의 한 중소업체 사무실.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도시락을 펼칩니다. 거리 두기가 강화된 뒤부터 음식점에 가는 대신 도시락을 주문한 겁니다. 다양한 메뉴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도시락. 맛을 본 직원들이 가격과 대비한 우수한 품질에 좋아합니다. 1,000원짜리 도시락인데 구성비가 참 좋네요.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원들. 도시락이 다양해진 데다 반찬도 꽤 잘 나오면서 매일같이 주문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. 밖에 식당을 이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었거든요. 최근에 도시락을 시켜 먹어보니까 메뉴도 다양해지고 제품도 신선하고요.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. 이들 직원이 일하는 곳은 부천 시내에서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지역. 콜센터와 보험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요.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이들 직장인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주변 식당가.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 뒤 눈에 띄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.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혀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끼리만 모여서 먹으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많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. 여기에다 실내 에어컨 공기를 통해 자칫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때문에 점심때 음식점 이용을 꺼리는 반면 도시락을 주문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추세로 도시락 업계가 연일 바쁜 모습입니다. 사무실 건물 주변에 있는 한 도시락 판매 전문점. 이른 아침부터 점심배달 주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. 평소보다 하루 주문량이 3, 40% 늘면서 배달이 밀리다 보니 시간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.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직장인들의 도시락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한 편의점은 도시락 10개가 들어오면 30분 안에 대부분 팔려나가 곧바로 다시 주문을 할 정도입니다. 자신의 기호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음식점 이용을 꺼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. 도시락으로 바뀐 점심 풍경이 당분간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 리포트 유청입니다.